안녕하세요. 대규모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토스에서 그러한 서비스 중 하나인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유저 파이낸셜 데이터팀의 신윤재입니다. 오늘은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며 만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해온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알고 계신가요? 역시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군요. 마이 데이터 서비스는 토스 유저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거대한 서비스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은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생소하게 느낍니다.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이 토스 앱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홈 화면은 마이 데이터를 대표적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홈 화면에 들어오면 마이 데이터를 통해 연결한 다양한 금융자산과 잔액,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밖에도 신용점수 올리기, 대출과 같은 토스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마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 데이터 서버는 토스에서 금융 데이터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이 데이터 서버로 들어오는 트래픽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토스의 마이 데이터 서버는 약 7만 TPS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나비오컷처럼 아주 작은 변화만 일어나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죠. 이 미니백은 토스의 마이 데이터 시스템 디자인을 간략하게 표현해 본 것인데요. 오늘은 이 미니백에서 장애 대응, 토스 시스템 부하 개선, 피크 트래픽 제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주제는 장애 대응입니다. 현재 토스의 마이 데이터 서비스는 7개 업곤에 해당하는 수백 개의 제공기한과 API 통신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기관과 시스템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는 언제든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장애가 쉽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 서버도 예외가 아닌데요. 만약 제공기관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그 장애는 마이 데이터 서버로 전파되고 다시 그 장애가 유저나 다른 토스의 시스템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하는 기관의 수가 많은 만큼 대응하는 데 리소스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기관으로 향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서 유저당 일정수 이상의 API 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API 호출이 인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제공기관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발생한다면 제공기관으로 향하는 트래픽을 차단해서 제공기관의 시스템이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개발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마이디에이터 트래픽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디자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코디네이터라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킷 브레이커를 구현한 레질리언스 4J라는 오픈소스 솔루션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레질리언스 4J를 이용해서 기관 단위로 서킷 브레이커를 적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장애가 발생하면 서킷이 오픈되고 클라이언트에게 점검 중이라는 문구를 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레질리언스 4J만으로는 이런 장애 대응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질리언스 4J는 서버 단위로 서킷 브레이커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서버가 A은행으로 향하는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때 특정 서버에서 호출한 API만 실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실패율은 10%이지만 실패가 발생한 서버 입장에서 보면 실패율은 100%이므로 서킷이 오픈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장애가 발생한 A은행으로 향하는 트래픽이 특정 서버에만 물리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때 동일하게 트래픽에 몰린 서버는 즉시 서킷이 오픈됩니다. 하지만 호출이 없었거나 최소한의 실패율에 대한 표본도 수집하지 못한 서버는 서킷이 오픈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버마다 서킷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면 시스템에 일관적인 동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개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때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마이 데이터 서버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서버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둘 중에 별도의 서버의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마이 데이터 서버는 여러 시스템 간의 의존성으로 상대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만약 장애가 발생한 서버가 코디네이터 기능을 수행하던 서버였다면 해당 서버의 장애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 기능의 중단이 발생하게 되겠죠. 또한 시스템 운영과 자동화와 관련된 기능들을 온전히 분리화해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개선된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 데이터 서버가 처음 Kubernetes 클러스터에 배포될 때 코디네이터 서버에게 Establish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코디네이터 서버는 요청이 온 마이 데이터 서버를 마이 데이터 클러스터 목록에 편입시키게 되고 서버 아이디를 발급해주게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이 데이터 서버로부터 하트비트 요청이 오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마이 데이터 서버는 발급받은 서버 아이디를 이용해서 분산 환경에서 유니크한 APA 트랜젝션 아이디를 생성하여 제공기간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제공기간을 호출하고 성공 실패 여부를 카운트하여서 잠시 동안 버퍼에 쌓아두었다가 카프카로 전송해주게 됩니다. 코디네이터 서버도 카프카로부터 데이터를 컨슘해오게 되고 분단위로 성공 실패 통계 데이터를 생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실패 여리 인계치가 넘어간 기간이 있다면 일정 시간 동안 서킷을 오픈해주게 됩니다. 마이 데이터 서버도 10초에 한 번씩 코디네이터 서버에게 서킷이 오픈된 기간 목록이 있는지 API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결과를 다음 10초까지 로컬에 캐싱해두고 동시에 장애가 난 기간으로 향하는 트래픽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서킷을 클로즈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아까 전에 발급받았던 서버 아이디를 다시 한 번 사용하게 되는데요. 코디네이터 서버는 가장 먼저 배포된 서버와 가장 마지막에 배포된 서버 두 대를 마스터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서킷이 오픈된 기간 목록을 요청할 때 마스터 서버를 대상으로만 빈 응답을 주어서 A은행이 장애가 난 상태를 모르게 합니다. 그럼 마스터 서버만 장애가 발생한 기간으로 API 호출이 발생하게 되고 표본을 수집하게 되겠죠. 그리고 1분 뒤 실제로 장애가 해소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서킷은 클로즈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이클에 모든 서버가 로컬 캐시가 리프레시가 되고 장애가 발생했던 서버로 다시 한 번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왜 처음과 마지막 서버가 마스터를 담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토스의 배포방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토스에서는 점진적인 배포방식인 카나리 배포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버의 수가 두 배가 되는데요. 그리고 올드 버전에서 뉴버전으로 트래픽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올드 버전과 뉴버전 어느 쪽으로 트래픽이 가더라도 최소 한 대의 서버는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과 마지막에 배포된 서버가 마스터를 담당하게 됩니다. 코디네이터는 트래픽 통계치를 이용해서 지난주와 비교해서 이번 주 트래픽 증감 수치를 유의미하게 감지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의 확인이 필요한 정도의 증감 수치가 있다면 사내 메신저로 알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 덕분에 주당 평균 55분의 업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 요율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토스 시스템 부하 개선인데요. 마이데이터 API들 중에는 한 번의 마이데이터 서버 API 호출에 N번의 제공기간 API 호출이 발생하는 API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인 API로는 자산을 등록하는 API가 있는데요. 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인증 과정과 자산을 등록하기 위해 자산 정보를 호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의 마이데이터 API 호출에 N번의 제공기간 API 호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기간 의존성이 있는 API의 경우에는 제공기간의 응답 속도에 따라서 전체 API 실행 시간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마이데이터 공식 스펙에서 정의하고 있는 타임아웃은 20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20초가 지났지만 성공응답이 오는 케이스가 있거나 또는 API 스펙을 순차적으로 호출해야 하는 공식 스펙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서버의 응답 속도는 비대칭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산등록 API 응답 시간이 오래 걸린 사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저로부터 자산등록 요청이 오면 인증기간에 유저가 실제로 인증을 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자산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토큰을 발급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토큰을 이용해서 자산목록을 가져오고 자산목록을 기반으로 잔액과 거래내역과 같은 상세 정보를 가져오면서 전체 API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토큰을 발급받는데 28초, 자산목록을 가져오는데 25초, 자산 상세 정보를 가져오는데 24초가 걸려 총 77초의 실행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저희가 자산을 등록하고 마지막에 틀어지는 영상인데요. 아마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완료하면 기다려주는 유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는 여기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죠?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완료하면 기다려주는 유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은 응답이라도 중요한데요. 당장은 성공화면을 보여줄 수 없지만 유저가 화면을 이탈한 이후라도 모든 API가 성공한다면 이후에 다시 유저가 토스 앱에 진입했을 때 성공적으로 연결된 자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77초와 걸리는 유저도 당시에는 이 앱을 이탈하였지만 이후에 다시 토스 앱에 진입했을 때 API가 모두 성공해서 등록된 자산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긴 API 처리는 문제가 됩니다. 바로 토스의 인프라 점유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토스 앱에서 마이 데이터 서버를 호출하면 여러 네트워크 장비와 게이트웨이를 지나 비로소 마이 데이터 서버에 패킷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각 네트워크 업들은 다음 네트워크 업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커넥션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네트워크 업들이 토스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리소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서버의 응답이 느려지게 되면 토스의 트래픽 입구에 가용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마이 데이터 서버는 워낙 트래픽이 많은 서버이기 때문에 제공 기간에서 응답이 느려지게 되면 시스템 알렛이 어김없이 울리곤 했어요.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기술을 검토했는데요. 하나는 웹소켓이고 다른 하나는 폴링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중 웹소켓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는 마이 데이터 서버에 잦은 폴링 요청으로 부활을 주기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웹소켓이 적용된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API가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토스 앱을 열면 웹소켓 서버와 웹소켓 커넥션을 맺게 됩니다. 이때 맺어진 커넥션은 서버 푸시가 필요한 다양한 토스의 서비스들이 공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유저가 긴 자산등록 API 요청을 시작해요. 마이 데이터 서버는 API를 얼리 리턴하고 즉시 공용 리소스들을 해제해줍니다. 클래한트는 웹소켓으로부터 서버 푸시가 오는지 기다리게 되고요. 마이 데이터 서버는 이제 비동기적으로 자산등록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완료되는 기간이 생길 때마다 웹소켓을 통해서 서버 푸시로 클래한트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화면에 동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음 장피에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든 자산이 완료될 때 클래한트가 한 번에 알게 되던 방식에서 동적으로 완료 기간 목록을 클래한트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동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시스템적으로도 큰 개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평균적으로 3300ms 공용 리소스를 점유하던 기존의 시스템에서 58ms로 리소스 점유 시간이 줄어 56배의 시스템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크 트래픽 제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 데이터 서버의 API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저의 액션에 의해 발생하는 유저 호출과 다른 하나는 유저의 동의하에 7일에 한 번씩 유저의 자산을 토스에서 갱신할 수 있는 배치 호출이 있습니다. 이때 배치 호출은 아무 때나 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루 중 6시간 동안 제공기간에서 허용해준 시간대에만 호출을 할 수 있어요. 호출 허용 시간대는 짧지만 유저의 수는 많기 때문에 제공기간에 과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7일 동안 이 API 호출을 균일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 패턴을 그 힌트를 유저의 사용 패턴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토스를 언제 사용하시나요? 저희 서버에 가장 트래픽이 많은 날은 매달 25일인데요. 바로 월급날 아침입니다. 월급날 아침이 되면 평소와는 다른 성격의 트래픽이 몰려오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게 됩니다. 또는 증권 거래가 가능한 주말보다는 평일에 좀 더 토스 앱을 찾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저마다 토스 앱을 필요로 하는 시점은 다르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저의 앱 오픈이 나와서 유저의 호출이 많은 날은 상대적으로 배치 호출의 수를 낮췄어요. 그리고 반대로 유저의 앱 오픈이 적어서 유저의 호출이 적은 날은 상대적으로 배치 호출의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발생하는 트래픽의 총량은 동일하지만 특정일에 과도하게 트래픽이 발생해서 장애가 나는 것을 방지했는데요. 또한 하루 중에도 트래픽이 균일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제어했습니다. A은행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A은행에 하루 동안 실행해야 하는 유저의 수는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배치 호출을 실행해야 하는 시간대는 1시부터 7시까지 총 6시간인데요. 배치 호출을 실행하는 배치 애플리케이션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에 오늘 호출해야 하는 배치 호출 대상자의 유저의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A은행의 호출 허용 시간대가 되면 1분간 실행해야 하는 배치 호출의 대상 유저 수를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되는데요. 1분간 실행해야 하는 유저의 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하는 이유는 제공기간의 배치 호출의 허용 시간대를 분단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배치 호출은 유저 한 명당 N번의 API 호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호출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분간 실행해야 하는 유저를 다시 100ms로 나누어서 배치 호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코드와 함께 살펴볼게요. 저희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코르팅을 사용했는데요. 실제 환경에서는 1분간 실행해야 하는 기간의 수가 A은행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N개의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간마다 실행해야 하는 유저의 수도 다르고요. 저희는 기간과 유저의 범위를 커맨드라는 객체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1분간 N개의 기간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코르팅에서 이를 병렬로 실행했습니다. 프로세스 커맨드라는 메소드에 들어가보면 두 개의 코르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코르틴은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상자 정보를 가져오는 코르틴이고 두 번째 코르틴은 대상자 정보를 다시 100ms 단위로 나누어서 실행하는 코르틴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코르틴을 코르틴 채널을 이용해서 이어주었어요. 코르틴 채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르틴 채널은 비동기 프로그래밍인 코르틴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메커니즘인데요. 하나의 코르틴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다른 코르틴에서 이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프로듀스 오퍼레이터라는 메소드에 들어가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상자 정보를 1초마다 소분해서 가져와서 채널로 프로듀스 해주는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 정보를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배치 요출이 활발히 실행되는 시점에는 1분간 가져와야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야 하는 수가 4만개가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4만개의 대상자 수를 한 번에 가져오게 되면 슬로우 커리가 발생하게 되겠죠. 슬로우 커리가 발생하면 다른 코르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후 60초 동안 프로듀스가 완료되게 되면 채널은 정상적으로 클러즈되게 됩니다. 다음은 컨슘하는 코드인데요. 채널로부터 오퍼레이터 객체를 받아서 100ms마다 소분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코르틴 스콥을 분리한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코르틴은 스트럭처 컨퍼런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트럭처 컨퍼런시는 하위의 코르틴이 종료되지 않으면 코르틴 스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채널로부터 오퍼레이터 객체가 도착했지만 하위의 코르틴이 종료되지 않아서 즉시 실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르틴 스콥을 분리하여 이를 비동기적으로 실행했어요. 이후 프로듀서 쪽에서 채널이 클러즈되게 되면 컨슈머 쪽에도 포문이 닫히면서 1분간 배치 호출이 종료되게 됩니다. 저희는 7일 동안 발생하는 배치 호출을 균일하게 나누어서 제공기간의 동시 처리수를 최소화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장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이란 공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고요. 저희 팀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내들은 개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습니다. 때로는 기술이 아닌 문제에 접근 방식의 변화를 주기도 했고 기술을 사용해야 할 땐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선택해왔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해온 지난 3년간 보다 단단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토스에선 금융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갈 동료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과도 언젠가 함께 일할 기회가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대규모 사용자 기반의 마이 데이터 서비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발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